카카오톡 프로야구복과 함께하는 베이스볼 투나잇 프리뷰톡 오늘은 양신, 야생마, 양준혁 해설위원, 이상훈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신인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2020년 신인왕은 2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소영준 선수와 홍창기 선수. 일단 소영준 선수는 류현진 선수 이후에 14년 만에 고졸선발 10승을 달성을 했고요. 또 홍창기 선수는 5년차 중고신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선구안을 보여주면서 눈야구, 창기놀이라고 하죠.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선수가 신인왕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웬만하면 타자 쪽을 조금 밀어주고 싶은데 소영준 선수가 워낙에 뛰어나고 그리고 홍창기 선수는 이미 중고신인이다 보니까 신인의 맛이 조금 떨어지는 맛이 없잖아요. 소영준 선수가 무기가 좀 더 있다고 봐야 되죠. 이상훈 위원은요? 저도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양희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중고신이라는. 근데 그 5년간의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또 무시는 할 수 없고 근데 지금 소영준 선수가 14년 만에 이제 또 앞에 유현진 선수 다음에 10승, 고졸 10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임팩트가 좀 더 강하지 않나. 대기록이었죠. 아무래도 지금 2017년도 이정우 선수부터 강백호 선수, 정우영 선수까지 고졸 프리미엄이라는 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사실은 그 이정우, 강백호 이 선수들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좀 특히 신인들이 좀 좋은 선수들이 그전에는 좀 잘 안 보였었는데 대형 선수들이 좀 나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프로야구의 어떤 그 질이 확실히 좀 많이 높아졌어요. 맞아요. 그 내가 방송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명품이 왜 명품인지 아십니까? 계속 신선품이 나오겠다, 명품이. 명원 제조기, 양신왈. 우리 그 저기 뭡니까? 공항에 가면은 그 면세점 있잖아요. 명품관 있잖아요. 보면은 항상 신상품이 나와있다. 그래서 이게 명품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프로야구 더 어떤 각광을 받고 더 사랑을 받으려 그러면은 기존 선수들보다 이렇게 어린 선수들이 자꾸 이렇게 신상품을 내듯이 계속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두 분 93년도에 마치 혜성같이 프로에 입단한 동기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신인 시절 조금 기억나시나요? 저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중고신인 비슷하게 돼가지고 군대 갔다가 와가지고 그때 이제 이상훈 위험도 있었고 이정범 위헌 뭐 엄청 많았잖아요. 그 당시 때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박충식, 구대성 그렇죠. 그런 게 많았어요. 기봉집. 그 당시 때는 신인들이 어떤 질적으로 가장 좋은 신인들이 한꺼번에 대거 원래는 어떻게 보면 93년도라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옆에 계신 야생마 이상훈 해설위험도 93년도에 정말 대단한 데뷔를 했는데요. 93년도 데뷔하자마자 150이닝 9승 9패 3경기 연속 완투승 시즌 7번 완투에 3번 완봉 와우 이만하면 신인당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성적으로 따지면 그때는 밀린 상황이었고 제가 그렇게 던지느라고 나름대로 팔꿈치가 한번 부상을 당해서 한 달을 게임을 못 뛰었어요. 아 한 달을 못 뛰었어요. 그래서 이닝이 150이닝 뭐 이렇게밖에 안 됐었는데 뭐 아쉬운 게 아니고 그때는 워낙 그 걸출한 신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양희원님이 신인당 받아버렸잖아요. 근데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을 받으면 그냥 인정. 다 인정. 인정해버리는 거죠. 욕심은 좀 없으셨나요? 없어요. 절대. 왜냐면은 저는 한 달을 게임을 못 나가서 그래서 이미 그거는 이제 그때는 그 정도도 자격이 안 되는 성적의 세대였었어요. 너무 걸출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양희원님이 만약에 못 받았으면 이종봄이라는 선수도 있었고 아 맞습니다. 구대성도 있었고 구대성도 있었고 근데 대성이는 구대성 지금 감독은 그 당시 때는? 그 당시 신인 때는 거의 게임을 못 나왔었어요. 대학교 때 많이 던져서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래서 아마 몸이 좀 안 좋아서 저희 신인 때는 맞는 등판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신인 누구였었냐면은 김경원희, 박충치, 이대진 이대진 선수까지 그런 신인을 뚫고 여러분 신인왕을 받으신 분이 바로 양신 양준혁 해설위원이에요. 그때 당시에 타율 1위, 출루율, 장타율, OPS 모두 1위를 달렸고요. 홈런은 2위 와 뭐 데뷔하자마자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요? 18년 동안 제가 신인 때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그게 나아요. 그게 어떻게 잘하냐고요. 더 잘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어떻게 보면 퇴보죠. 핑키아나루 님은 양신 님은 종범신과 신인왕 대결할 때 언제쯤 내가 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네요. 내가 그때 신인 때 타계공하고 3간왕을 했어요. 타이틀을 내가 한 3개가 있었기 때문에 와 진짜 대박하시네요. 그때는 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신인왕은 자신 있었어요. 오오오오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그때 MVP까지도 도전했는데 그 당시 때는 또 신인왕과 MVP가 같이 안 주는 분이 내가 와가지고 맞아요. 신인왕은 또 태어나서 한 번밖에 받지 못하는 상이잖아요. 신인왕이 두 개가 있어요 신인왕이요? 네, 두 개가 있어요 어떻게요? 야구할 때 한 번 하고 은퇴하고 나서 이제 방송에 나가서 예능을 했더니 신인상을 주더라고요 예능신인? 그 시장스타가 보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때 KBS 쪽에 신인왕이 두 개 그래서 박수! 그럼 이상훈 의원은 신인 때 이종범 선수와 양준혁 선수 중 누가 더 까다로웠냐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거는 내가 답할 수 있었거든요 정범이? 정범이예요 왜냐하면 이 자투에서 약간 높게 들어오는 거를 잘 찍어서 그리고 뭐가 있냐면 양현님은 홈에서 1루까지 절주자잖아요 근데 정범이는 1루에서 2루, 2루에 3루 계속 왔다 갔다 그러니까 나가면 홈까지 들어와 그러니까 정범이 나가면은 아, 골치 아픈 거야 계속 신경 쓰이고 야, 견제를 내가 진짜 잡으려고 저도 나름대로 견제를 잘했었는데 견제 이거 잡아버리려고 눈길도 안 주고 모른 척하다가 연기하다가 견제하면은 뭐 택도 아니게 세입이 돼요 그러다가 막 퀵모션 해서 빨리 던지면 여기까지 뛰어버려요 진짜 미친다니까 보면은 리드를 한 5m 하는 것 같아 이만큼 견제치면 죽을 것 같아 딱 하면 또 사나 이렇게 해가지고 미친다니까 성격 급하셔가지고 계속 1루, 2루, 3루 홈까지 들어오신다고 그러니까 뭐 초구 1, 2구에 그냥 가있고 안은 또 알아서 사는 거야 양현님은 타성만 일단 상대하면 되잖아 네 안 맞으려고 근데 얘는 이종범은 나가면 막 다 루상을 돌아다니니까 아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진짜 힘든 선수였군요 근데 뭐 나는 꾸준하게 한 선수지만은 이종범은 진짜 그 한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때는 솔직히 이종범은 거의 탑이 탑이었지 93년도를 주름 잡았던 우리 이상훈 해설위원 그리고 양준혁 해설위원과 함께 저희는 베이스볼 투나잇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